총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다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잊지 않던 총장님의 모습은 저희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불편, 부당하고 공정한 검찰 정치적으로 중립된 검찰 실력있고 전문화된 검찰 청년하고 경도한 국민의 검찰으로 거듭나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라고 확신했고 비록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무거운 검찰총장의 집을 내려놓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39년 전 고등학교의 공기로 만나 누구보다 가장 큰 힘이 되어오진 않아요. 또 하늘나라에서도 변함없이 아빠를 응원해주고 있는 저의 큰 딸 또 이래 지쳤을 때마다 희망과 용기를 되찾게 해준 작은 딸 너무나 고맙습니다.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거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다쳐 의아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검사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낙엽 귀근 떨어지나 잎사귀 옆 돌아갈 귀 후비근 낙엽은 후리로 돌아간다 낙엽은 지지만 낙엽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헌신적인 노력 제가 사회를 돌아가고 여러분의 그동안의 헌신적인 노력 1말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김재현 한글자막 by 김재현 한글자막 by 김재현